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가 짝심바른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 내보내고 나면 홍준표 씨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선호가 다르고 하니까 그러나 정치인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힌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전후 상황을 제가 지난 30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인데 제게 탈당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탈당을 할 때는 정계 은퇴할 때나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한자리 꽤 차고 야당으로 흘러 들어와서 주인이냥 행시하는 자들은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찐륜이란 사람들은 찐더기처럼 유네에 기생하는 찐더기란 뜻으로 언론에서 붙인 말인데 정작 본인들만 그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한교안의 뻘짓으로 무소속을 출마하여 그 당시 홍준표 시장이 고생을 많이 했죠. 양산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해서 결국은 대구에 무소속을 출마한 거 아닌지까지 국회로 다시 갔을 때 초선 의원들과 식사하면서 딱 두 사람을 지목하며 정치 오래 못할 거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두 사람은 이번에 퇴출되었습니다. 누군가 대충 가면 잡히죠. 한 사람은 아마 하특영 의원이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 번 점령당했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말씀을 소개하기로 한 것은 이분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도 많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 번 점령당했으면 됩니다. 이제 검찰 여러분들 옷 바로 벗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국가 간이 투철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애국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정의감이 여러분들 걸출한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윤 대통령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한동훈 씨를 통해서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30년간 이런 특수동생활을 했지만 그 양반이 특별히 정의감이 뛰어났습니까 그 양반이 특별히 애국심이 뛰어났습니까 그 양반이 특별히 공직의식이 뛰어났습니까 그 양반이 특별한 역사관이 뛰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 한 명으로 하면 좋갑니다. 그 이야기를 홍준표시니까 하는 겁니다. 윤 후보에게 당이 한 번 점령당했으면 됐다는 거죠. 이제는 검사 옷 벗고 바로 여러분들 뭐죠 무슨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의 촉이 밝아 가지고 권력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시중에 여러분들 평범한 보통 시민들보다도 애국심도 덜하고 역사관도 덜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딱 한 문장으로 촉한 겁니다. 재임이 2년 동안에 위조투표지 제조생산의 이름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런 관철하지 못한 채로 선거를 치른 겁니다. 한동훈 씨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딴 거 아닙니다. 당신들 재임이 2년 동안에 개인 도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하는 것 같이 관철 못 해 가지고 무더기로 위조투표지가 투입되도 이런 방치해 가지고 대표를 했는데 무슨 당대표를 해 당대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나는 사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문장에 제가 꽂힌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 번 점령 당했으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대한민국에 평범하게 크게 배운 바 없고 보통 집안에서 나서 개론해서 아이들을 어렵게 키우고 한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과 역사관 수준도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서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조차도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이 않게 여러분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보통 그냥 아주 평범하고 뭡니까 그냥 보통 대학 나와 가 대학을 아직 안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나 정의감이나 상식이나 역사관조차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사들의 여러분들 민낯을 배 속을 다 본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도청이라는 인사들의 민낯을 우리는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들의 민낯을 다 본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이 여름이라는 사람 한 사람 정도면 그냥 족한 겁니다. 그 이상 그 이상은 우리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다음은 한동훈이는 뭡니까 꺼져라 이야기인 겁니다. 그다음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을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힌 어린아이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준표 씨를 싫어한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험한 시대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해가 여러분들 또 욕먹을 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출전시킨 황선홍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시키겠던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배알도 없는 땅이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한국 정통 보수정당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욕을 퍼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회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왼쪽 오른쪽 이런 도다리처럼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그냥 해야 할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그렇게 살아야 다 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서 가지고 부정선거 척결하라 외쳐봐야 뒤통수뿐만 아니라 앞통수 가 이러면 다 맞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떠들어봐야 홍준표 씨처럼 이러면 욕을 처박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도다리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좌우 눈이 다 있어 가지고 눈치 적당히 보고 입 다물고 이쪽이 여러분들 쏠릴 것 같으면 이쪽에 줄 서고 저쪽이 이러면 쏠릴 것 같으면 저쪽이 줄 도다리 도다리 내가 여러분들 바닷가에 큰데 도다리 눈이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를 다 볼 수 있게 생긴 겁니다. 이 말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 한 명으로 족하다 이야기죠. 그냥 정치검사 한 명으로 족하지 두 번째 정치검사 가지놈들 뭐죠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동훈 씨가 선거를 이끄는 판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러면 날인을 못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걸 봤고 소위 설법대를 나와서 배우고 여러분들 좋은 집안에 난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처신에서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내가 한동훈 씨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들 그냥 그걸로 끝났다 이야기죠. 그거를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다. 칼춤을 추던 검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폼 잡고 뭡니까 국민들 앞에서 뭡니까 자는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외쳤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린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재임 2년 동안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 관철 못 지었겠고 선거부정 부정선거 가운데 선자조차도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못한 사람이고 선자가 여러분 불편하면 겉자 선거 중에서 겉자도 이야기 못한 부정은 아예 여러분들 간리할 필요가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었는데 어떻게 이런 총선 의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무능한 남자는 처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남자들은 난 처음 보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국민들이 뭡니까 선거부정이 제도화된 나라로 그냥 쳐 놓은 중심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칼춤 추던 검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우리는 다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칼춤 추던 검사가 최고다 하면 저는 그냥 아예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정상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홍준표 씨가 하는 이야기 것처럼 바른 말 하는 겁니다 바른 말 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간에 뭡니까 돈을 밝혔으면 절대 바른 말 안 하죠 뭐 이게 당이 정상화 되도록 힘쓰기보다도 자기 살길만 찾으려고 몸부리 쥐는 군상들을 보면 참 복이 딱합니다 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문발치에서 옛날에 경상남도 치사를 하실 때 각 년간 기회에 수행원들 데리고 여러분 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를 오랫동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몇 면이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냥 청상 홍준표 씨는 뭔가 하니까 촌놈인 겁니다 어쩌면 정치판에 잘 안 어울리는 총놈인 겁니다 도다리가 돼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눈을 보면서 눈치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적들이 집중료로 이 양반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이면에 이 양반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와 함께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대다수 이름 정치인들은 다 지금 도다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선플라우님 말씀처럼 홍준표 시장이 선거부정 문제까지 언급해 주면 참 좋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언급하는 순간 본인이 정치를 접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동시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논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응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 입을까 걱정하면서 무시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은 반론을 펴지 않으면 기정사실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넘어갑니다 정치는 반대가 없으면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그냥 해보는 반대에 불과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논쟁들은 대부분 팩트의 근거에 주장을 합니다 장삼 이사처럼 뜬 소문을 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치인처럼 경강부회를 하지도 않습니다 논쟁을 두려워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논쟁을 즐깁니다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정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죠 혹시 홍준표 시장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미워하시는 분들이 공병호 tv에서 홍준표 시장의 논평이나 정치 비평을 소개를 너무 자주 한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크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소신 있게 모든 정치인들이 다 도다리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통령조차도 도다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